오! 강연하다, 강연하다, 강연하다 강연하다 에이레스타에서 돌려가 아, 궁금하네 진짜 강연하다 참 얌전해 12시 전까지는 난 안 변해 더 늦기 전에 집에 들여보네 12시 지나면 난 안 변해 나는 신데렐라 일렐라 이때다 싶어 덤비지 마요 큰일 나요 12시 같이 나면 내가 널 어떻게 할지도 몰랐나요 잡지 마요 종이 12번 울리고 눈이 풀리고 낚이 나가는 속들은 침을 흘리고 아주 웃기고 아무것도 넌 몰라 뭣도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냐 아무것도 뭣도 몰라 네 눈에 보이는 난 내가 아냐 나는 신데렐라 일렐라 이때다 싶어 덤비지 마요 큰일 나요 12시 같이 나면 내가 널 어떻게 할지도 몰랐나요 잡지 마요 I'm gotta do Time make it right let me see the land do Time to say something I need to do Now the times make it right let me see them dance or cry I got great something I need to do 종이 열두 번 울리고 눈이 풀리고 낚이 나가는 속들은 침을 흘리고 아주 웃기고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표정으로 노래하는 뮤지션 I U V 입니다 좋은 척식과에요 좋은데 훌륭한데 팀이 I U V I U 와 U V 를 합친 거에요 아니면 I'm U V에요 I U 와 U V 를 합친 겁니다 제가 사실 심사위원들이 공연 끝나고 박수를 잘 안 쳐요 박수를 잘 안 치는데 박수를 너무 신나게 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세요 고3 근데 학교가 충남 천안에 북일여자 고등학교인데 왜 서울로 지원을 하셨나요 그때가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시험은 잘 보셨죠? 반정하겠습니다 네 박할린 감독님 좋네요 많은 레퍼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궁무진함 장진 감독님 네 합격입니다 네 합격입니다 송윤아씨 합격입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역예선 통과하셨습니다 최종 목표는 개그음악 최종 목표는 개그음악 앞으로 쭉쭉 그 개그음악 공유주가 정치할거죠? 네 파이팅 다음 보셔요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보셔 기대할게요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